네, sorry. 첫 파울은 그냥 뛰어. 세컨드 파울은 2분간 더. 세컨드 파울은 떨어지죠? 아, 예예. 죄송합니다. 네, 오케이. 형님. 네, 저 한 번 움직이면 바로 눌러야 되죠? 네, 맞아요. 자, 그리고 기본적인 에덴군을 나눌해서 한 번 반칙 반등 경보, 두 번 반칙 2분 증분, 세 번 반칙 실격입니다. 이거 알고 있죠, 다들? 네. 그럼 다음 하나로 줄게요. 첫 침 침침 사장님의 반응을 해서 다음 침 침침의 반응을 해주세요. 곧 실력을 해주세요. 마지막 침 침침을 해주세요. 생각해낸다. 나는 상승을 해주세요. 안전해? 합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